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.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휠체어 합창단과 지휘자 정상일 씨를 만나봅니다. 차를 깨끗하게 닦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도 지우고 싶다는 청년들. 그들의 빛나는 꿈을 함께합니다. 세상의 빛은 볼 수 없지만 그에겐 노래라는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 가수 현악 씨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. 6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.